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이 8월 한 달간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등 7건의 법안에 이어 정신건강증지법, 노동위원회법, 청년고용촉진특별법, 청소년복지지원법, 공중화장실법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실적 쌓기용 법안이 아닌 보좌진, 각계 전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민생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